지금 제가 푸마 울트라 6를 신고 있는데요 이 6를 지금 오스모 포켓 3 뭐라 그래야 되죠? 조그만 카메라 그걸로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 보다는 훨씬 화질이 좋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필러에서 찍고 있는데 화질이 좋아 보이네요 화질이 좋은 것도 좋은 거고 신발 자체가 되게 편해요 신었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올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 안쪽에 보강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길이는 좀 길게 납니다 길은 이렇게 만지면 단순하게 만지면 긴데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길긴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쪽에서 이쪽에서는 딱 맞는 편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 사이즈가 이렇게 엄지 발가락의 앞쪽 부분은 두 번째 발가락이 제일 긴 편이니까 고기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제 경우에 그래서 고기가 남고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맞겠는데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내릴 수 있느냐 그러면 250으로 제가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발볼 때문에 물론 발볼이 5보다 훨씬 좋아진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사이즈를 내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255를 제가 신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255인데 250으로 신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FG 타입이기 때문에 뭐 스터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T형 스터드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패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퍼와 발의 밀착감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거 그럼 이제 앞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전 울트라 3 이때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편리성이 증가됐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비교가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을 신는 거는 이 제품을 신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 차이는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제품도 지금 신형 제품도 만약에 MG 버전으로 딱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만약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는 결국 255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0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더 타이트해지면서 좀 심기 어렵지 않을까 그거는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버전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 6 버전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통일체형 제품들을 신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발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절은 사실은 아디다스 X 버전이나 이전 프레네티 버전에 의해서 그 시절은 끝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푸마이의 킹베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조 가죽 버전 지금 베이퍼 16을 제가 아직 신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상당히 나름 장점을 갖고 있는 부드러운 어포를 인조 가죽으로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크로스 3 프로 제품에서 이제 그 어퍼가 과연 이전에 그 딱딱한 필름 느낌에서 조금 개선이 돼서 좀 더 부드러워 졌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킹도 그렇고 아디다스의 F50 시리즈들도 이미 제품들이 많이 어퍼가 부드러워지고 필름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필름 타입들의 그 신발들의 어퍼가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밀착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킹베터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를 했을 때 이런 이제 아크로스 제품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게 제가 현대연수는 제일 관심거리긴 한데 근데 아크로스는 1,2대 다 이미 프로 버전 이런 거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고 한 제품들이어서 별로 사실 기대를 하진 않아요 이번에 과연 많이 바뀌었을까 질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푸마 울트라의 이 어퍼의 질감 그 다음에 발볼의 구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 MG 버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 국내 MG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씩 시도해 보시라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특히 뭐 이런 제품은 비아무리 맞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무렇게 그냥 갖다 던져놔도 잘 마르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PU 제품들은 천연가죽에 비하면 신발 자체가 장기 보관 예를 들면 30년 40년 50년 보관한다 그러면 아마 어퍼 자체는 빨리 상할 거에요 그러나 보통 그렇게 신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예를 들면 요즘에 관리하는 것 신발 관리하는 방법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양해진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라 몇 년 1,2년 신는다 3년,3년 신는다 하는 데는 이 어퍼를 우천전용으로 신는다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간다 그래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느낌들이에요 특히 이제 PUMA MG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약간 이슬 있는 구장 이런데서 그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제품이 이 정도 편해졌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MG 버전 나왔을 때 시도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일단 조건 다 갖춰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색수상에 사실 여기 무늬가 조금 들어간 거 말고는 기본적인 질감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었었고 이 앞모델에서는 약간 이지감 같은 좀 뻣뻣한 느낌이 있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쭉 시절로 돌아온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진 것은 제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렇게